기상캐스터 그렇게 anh인가요 이 노래 설명은 어디 너두 알지 세계나 바라봐는 여보의 생일축합니다 뵙니다 1번 날들는데요, 전. 안 했는데. 저 다리 편기, 저 다리 편기. 아, 누구 잘해. 본인 줄 알겠다. 저 한 4년 받거든요. 문보다는 몸이 가벼워. 주말 봐라. 주말 봐라. 생명은 박스야. 살게 있어 진심을 피하니 굴고. 너무너무너무너무 미안해. 얼음이 굴고, 날개 비치고. 내 맘은 찢어지고, 내 맘은 찢어지고. 우리의 삶은 영원해. 우리는 결혼했어. 우리는 죽. 야, 너 짱이다. 박스야. 생명은 영원해. 어디사람이 아닌가요? 아아아아아아 어디사람이 아닌데? 나. 아아아아아아 어떻게 말할까 수 백번 생각하느라. 잠을 설쳐서 얼굴도 엉망이고. 오늘따라 머리까지 맘에 안들어. 하루 종일 안절부절 어느새 너를 만나기 한 시간 전 꽃집에 들러 꽃을 좀 사려는데 참 늘 살까 다른 꽃 살까 해 나 모르겠다 아줌마 이쁘게 해주세요 오늘은 널 만나면 이쁘다고 말하려 했는데 내가 너가 봤어 내가 똑같으니까 너가 봤어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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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만나면 이쁘다고 말 You are my angel 내가 너 자격하지 말게 그때 싸인이랑 호등같이 하고 PS가 좋았으면서 왜 그러는거야 도대체 내가 싸인했잖아 싸인하고 PS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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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인하고 그리고 이름도 물어보고 내가 얼마나 그랬어 근데 왜 대답을 안하고 도대체 대답해 내가 얼마나 어? 내가 반복해서 얘기해 또 얘기해 또 또 반복해서 얘기해 또 얼마나 얘기를 해야 그렇게 알아 나도 모르겠어? 내가 몇 번 알아야 돼 대답 좀 해 진짜 다 택배 죽겠어 나 지금 아버지 엄청ika and 감사합니다.